선생님이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며 할 말 하안입니다 할 말 하안 우리 인명려구 8강에 지문 내게 1번 2번 6번 7번 해보도록 합시다 궁금한 것 많겠지만 우리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빠르면은 6월 6일 날부터 그 자가 격리가 해제된다고 하거든 자세한 사항은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선생님 없어도 원장 선생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현장에서는 원장 선생님의 도움받고 영상 에서는 선생님의 도움 받아서 내신 같이 잘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자료 같은 것도 거의 다 나눠주고 진도도 마무리는 단계라서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케이티 세르디는 그쵸 태어났거든 어 1899년에 그 부다페스트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대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쵸 선생님이었는데 도운 거죠 근데 뭐를 도왔냐면 그쵸 발달하도록 도운 거죠 무엇을 그 책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 하면 우리 뜻이 되게 많았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뭐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해석 안 해도 뭐 될 것 같긴 한데 그 책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왔답니다 발달시키도록 도운 거니까 뭐 예를 뭐 감상력 이렇게 생각해 해석해도 상관은 없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녀는 그쵸 알트티츠를 해서 미술 선생님 학위를 얻은 거죠 어디로부터 그쵸 디 아카데미 오브 알츠에서 근데 이게 부다페스트에 있나봐 그리고 또한 보냈답니다 스펜트 시간 ING 보이죠 그쵸 그 뭐 하면서 보낸 거야 시간을 그쵸 이탈리아와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보냈대요 뭐 지금 8강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랑 문법적인 사항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녀는 그쵸 썰브하면 여기서는 복무하다 왜냐하면 뒤에 전쟁이 나와서 그렇거든 복무하다 그 세계 1차 대전 동안에 듀오링 조심하고 세계 1차 대전 동안에 2년 동안은 간호사로서 복무를 했답니다 그런 다음에 패서피스트 스탠스 하면은 밑에 별표 단어로 나오죠 평화주의적인 그러한 입장이 그쵸 패서피스트 하면 명사로 평화주의자라는 뜻도 있거든 그 평화주의자의 입장이라는 것이 근데 그녀가 그쵸 나중에 그쵸 갖게 된 그러한 평화주의자 입장을 한 것이 그쵸 후에는 그녀의 글에도 영향을 미쳤답니다 세레디는 일러스트레이트 하면 우리 보통 설명하다로 많이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사파를 그리다라는 뜻이다 그녀는 세레디는 사파를 그린 거죠 두 권의 칠런스북이니까 그 동화책에 사파를 그렸답니다 그쵸 헝가리에서 근데 뭐하기 전에 그쵸 미국으로 이주를 하기 전에 1922년에 그녀는 그녀 자신을 부양을 한 거죠 그쵸 그녀의 새로운 고국에서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생계를 이어간 거야 그쵸 사파를 그림으로써 근데 어디에 그렸냐면 램프 쉐이드 하면은 얘 전등갓이죠 전등갓 전등갓 뭔지 알죠 이렇게 그 전등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갓 부분 얘기하는 거야 이 전등갓의 그쵸 사파를 그리고 그리고 그리팅 카르지 하면 얘 어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인사장 인사 카드 같은 거 인사장의 사파를 그림으로써 그쵸 생계를 유지를 한 거죠 그녀는 그녀의 지식이라는 것은 영어에 대한 그녀의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그쵸 그녀는 일을 찾았답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냐면 그쵸 사파를 그리는 일이죠 교과서랑 그 다음에 아이들의 트레이드북스 하면 일반서에 세레디는 그녀의 첫 번째 책을 썼거든 근데 이게 뭐였냐면 굿매스처라는 책이었나봐 근데 뭐 한 후에 쓴 거냐면 편집자가 제안을 한 후에죠 그녀가 글 쓰는 것을 시도해 보라고 제안을 한 후에 쓴 책이죠 근데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제안한 거냐면 헝가리에서의 그녀의 윤형기에 대해서 보면 여기서 중요한 문법 사항이 그쵸 주장 제안 요구의 대절에서 지금 여기에 슈드가 생략돼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이 나온 거다 뭔 마인지 이해 되죠 이 부분에 별표 쳐 놓으세요 트라이를 뭐 트라이드나 트라이스 이걸로 바꾸면 안 된다 주장 제안 요구의 대절에는 그쵸 슈드가 생략돼 있는 거니까 세레디는 뉴베리 메달을 받아서 1938년에 그 와이트 스테그 하면 숯사슴이거든 근데 뭐 고유명사니까 이 책에 대해서 뉴베리 메달을 받았고 근데 이게 어떠한 책이냐면 그쵸 기반한 책이야 전설에 기반한 책이거든 근데 어떠한 전설이냐면 그쵸 파운딩 하면은 건국이죠 건국 헝가리의 건국에 대한 전설에 기반한 그러한 책이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그러한 거냐면 그녀의 아버지가 그쵸 애지어 차일드 어렸을 때 그녀에게 말해 주었던 그런 헝가리의 건국에 대한 전설이 기반한 그러한 책이랍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헝가리에서 보낸 유년기에 관한 책을 써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1차는 내용이 이거 선택지는 보지 말자 굳이 그냥 내신이기도 하고 틀린 사람은 없을 테니까 보면은 이스턴 코튼 테일 하면은 얘 동부 코튼 하면은 솜이잖아 솜꼬리 토끼에요 토끼 왜 동부 솜꼬리 토끼냐면 꼬리가 이렇게 솜처럼 생겼어 그럼 귀엽지 않니? 눌러주고 싶다 이렇게 그쵸 엄청 귀엽죠 보면은 그 동부 솜꼬리 토끼는 가장 흔한 토끼거든 어디에서? 아메리카에서 북미에서 되게 흔한 토끼인데 그 이름 솜꼬리라는 것은 be derived from 무엇무엇으로부터 유래되다 그들의 짧고 라운디드 둥근 꼬리로부터 유래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흔 털을 갖고 있는 거죠 어디에? 그쵸 그것의 아래쪽에 귀여워 진짜죠 그대로네 그 다음에 그 동부 솜꼬리 토끼는 그쵸 굴을 파지 않아 비록 그들이 쉘터 피신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그쵸 디스유즈드 사용하지 않는 것에 근데 무엇에 지금 여기서 원스가 지칭하는 거는 버로스 지칭하는 거겠죠 굴 근데 이게 어떠한 굴이냐면 그쵸 다른 동문들에 의해서 파진 그러한 굴이죠 산토끼와는 달리 그리고 그것은 즉 산토끼는 그들의 속도에 의존을 하거든 근데 뭐하는 데 있어서 그 포식자를 아웃런은 무엇무엇으로부터 달아나다 포식자들에게서 달아나는 그러한 달아나는 그들의 속도에 의존을 하는데 솜꼬리 토끼는 프리즈 그냥 뭐하고 있는 거야 그쵸 얼어붙어 있는 거죠 뭐할 때 그쵸 그러한 그쵸 위어파에 있었을 때 뭐하면서 그쵸 블렌딩 인투 섞이면서 그들의 그쵸 주위 환경에 섞이면서 분사군문 주의하고 블렌딩 인투 그 다음에 그 산토끼를 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토끼는 다 이렇게 생겼잖아 귀엽게 산토끼는 도대체 어떤 놈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산토끼가 아니더라구요 그쵸 거의 캥거루랑 동급인 것 같죠 장난 아님 뭔가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그들이 뛰어야만 한다면 여기서 데이는 그 동부 손꼬리 토끼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은 지그재그 패스에서 이렇게 갈지 자로 그쵸 가게 되는 거죠 따르게 된답니다 근데 뭐하면서 쉐이크 오브 하면 떨쳐내다죠 따돌리려고 하면서 그들의 펄스 워스 추격자들을 따돌리려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분사군문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에템 투 쉐이크 오브는 떨쳐내다 따돌리다 더 따뜻한 지역에서 레인지 하면 그들의 분포 지역 정도로 해석합시다 레인지는 그들의 분포 지역에 더 따뜻한 그 지역에서는 동부 손꼬리 토끼가 all year round 1년 내내 번식을 하거든 근데 farther north 좀 더 북쪽으로 가면은 그 번식이라는 게 여름으로만 그쵸 제한이 된답니다 그 수컷들은 얘는 지금 투부정사 그 결과적으로 해석하자 수컷들은 싸워서 하이럴키스 서열을 정해 그쵸 무한체로 그쵸 최상위 수컷이 그쵸 그들의 그 메이츠 짝짓기 상대에 대한 선택권을 얻게 되면서 여기서도 지금 위드 분사군문인 거 조심해라 위드 분사군문 항상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어프레그넌트 임신한 암컷 같은 경우에는 얕은 굴을 파거든 근데 그것이 한쪽은 더 깊대요 그쵸 한쪽 끝이 더 깊은 거죠 뭣보다 다른 쪽보다 굴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고 뭐 이렇게 만약에 굴을 판다고 하면은 이렇게 수평이 아니라 뭔가 기울어지게 파는 것 같죠 그녀는 라인 쌓으면 여기에서는 깔다 안감을 대다 그녀는 그 둥지에 안감을 대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안감을 대냐면 잔디와 그녀의 배에 있는 털로 안감을 댄답니다 귀엽네요 귀여워 그 다음에 그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6번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6번 같은 경우에도 문법상 유의하면 되거든 보면은 2번 영광펜 사용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첫 번째부터 분사군문이죠 보면은 주절의 주어는 로웰이죠 그쵸 어... 페브러리 하면은 2월이죠 1874년에 2월 9일에 태어난 에이미 로웰이 그쵸 몇 번째야? 그쵸 다섯 아이 중에 Was the last 막중이었답니다 근데 어떤 다섯 아이이냐면 아우구스트와 캐서린 비젤로 로렌 로렌 로웰 그쵸 이 사람들의 이 두 사람이네 이 두 사람의 다섯 아이들 중에 막내였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쵸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대저택에 근데 어디에 있는 대저택이냐면 텐에이커의 이스테이트 사유지 정도를 해석합시다 사유지에 있는 대저택에 거주를 했답니다 그쵸 근데 이게 브루클린에 있었나봐 메사스츄드에 있는 되게 잘 살았던 것 같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분사고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주어는 지금 그쵸 로웰이야 그쵸 프라이빌리스쿨드에서 사교육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이란 뜻이다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보스턴에 있는 근데 언제까지 그쵸 17살까지는 이러한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받아서 로웰은 리틀이다 얘들아 거의 알지 못했던 거야 문학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답니다 그녀의 그쵸 포멀 에듀케이션 하면 정규 정규 교육 동안은 그쵸 문학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대요 여기서도 규링 조심하고 그녀는 포스터를 기르게 된 거죠 그녀의 문학적 흥미를 어떻게 함으로써 그쵸 익스텐시모 하면은 넓은 서재에서 그쵸 책을 읽음으로써 리드 자체가 책을 읽다라는 뜻이 있다 집에 있는 넓은 서재죠 그리고 어디에서 보스턴 엔스 에시네임 에스 에시네움 그쵸 밑에 별표 단어로 나오죠 그 보스턴 도서관이죠 보스턴 도서관에서 그리고 집에 있는 넓은 서재에서 책을 읽음으로써 문학적 그러한 흥미를 기르게 된 거죠 비록 로웰이 대부하면은 또 조금 한 손대보는 거야 그냥 인 벌스에서 운문을 조금 써보긴 했거든 어렸을 때 써보긴 했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 이때 보이죠 보면은 그것은 바로 찬스는 여기에서 형용사로 우연한 만남 그것은 우연한 만남이었답니다 무엇과의 우연한 만남이었냐면 레이언트의 이메지네이션 앤 팬시와의 우연한 만남이었대요 근데 어디에서 그녀의 아버지의 그쵸 소장품에서요 근데 뭐 했던 것은 그쵸 그녀에게 진지한 흥미를 인스파이어드 그 불러일으킨 것은 근데 어디에서 시에서 이 똑같은 인터블 그 시기 동안에 시기 동안에 여기서도 during saying 거 조심하고 그녀는 발견한 거죠 그 존 키스의 시를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이라는 것이 그죠 근지 그녀인지는 모르겠지만 존이니까 그겠죠 그 다음에 후주 소유격 관계되면서 조심하고 그의 작품이라는 것이 profoundly 뭐한 거야 그쵸 깊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녀의 에스테틱스에서 미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답니다 로엘의 라이프 롱 하면은 형용사로 평생에 걸친 그러한 어프리시에이션 평가는 그쵸 근데 무엇에 대한 평가냐면 키츠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그쵸 특히나 뭐에 대해서 평가를 했냐면 어 아름다움과 인간의 롱잉 갈망 갈망에 대한 그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이었는데 동사는 워즈다 비 썸드 하면은 요약이 되다 라는 뜻이거든 요약이 되었답니다 그쵸 어디에서 요약이 되었냐면 그녀의 두 권짜리 연구에서 요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시에 대한 근데 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된 거야 출판이 된 거죠 언제 그녀의 삶의 생애 마지막 해에는 출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영광펜으로 퍼블리시드 이 부분이나 혹은 여기 지금 마지막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주어가 어프리시에이션인데 동사가 워즈 썸드로 멀리 있는 거 이러한 부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주 워크에서 후주 소유격 관계대명사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제로 출제되면 혹은 이 프라이빌리 스쿨들을 프라이빌리 스쿨링 이런 걸로 바꾸면 틀린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3월 20일에 1883년 3월 20일에 얘 그냥 편의상 맷이라고 읽고 이 젠 맷이라는 사람이 페이튼트 하면 얘 어 그 특허권이잖아 근데 얘 특허를 받다 라는 동사로 쓰인 거다 최초의 성공적인 슈어 라스팅 하면 여기 별표 단어로 보이죠 구두골 에 맞추어 구두를 만들다 그러니까 구두골에 구두를 맞추어 만드는 기계를 그쵸 기계에 대해서 최초의 성공적인 특허를 받은 거죠 이 맷이라는 사람은 그 수리남에서 태어났거든 수리남이라는 게 그 나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표현 비 본 오브 하면 누구누구에게서 태어나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네덜란드 더치하면 네덜란드인이거든 네덜란드인 아버지 근데 이게 어떤 아버지냐면 엔지니어였던 거죠 그리고 그 흑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답니다 근데 어떤 어머니냐면 수리남이 그쵸 수리남인인 그러한 흑인 어머니죠 그리고 뭐한 어머니냐면 그쵸 서아프리카로부터 온 그래서 지금 병렬되는 게 이 워즈랑 케임 이 두 개가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는 수리남을 떠났거든 1871년에 그 다음에 뭐가 된 거야 그쵸 선원이 됐답니다 그 동인도 선박에서 이 맷은 그 다음에 정착을 한 거야 필라델피아에서 잠깐 동안 뭐하면서 오드가 임시직 의라는 뜻도 있더라고 임시직을 맡으면서 근데 언제까지 그가 1876년에 보스툰으로 그쵸 어 뭐 이주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그는 뭐한 거냐 그쵸 어 근처 린에서 정착을 한 거죠 메사스추주에 있는 그니까 1877년이겠죠 다음해라고 하니까 어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는 뭘한 거야 그쵸 개발을 했답니다 그의 장치를 개발을 한 거죠 뭐하고 있는 동안 그쵸 그 신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보면은 엄청 그 사람의 초반에는 특별할 게 없고 되게 많이 옮겨다니면서 임시직을 했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떠한 그런 기기에 대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기계라는 것이 그 향상시킨 증가시킨 거야 생산성을 근데 얼마만큼이나 증가시켰냐면 14배 정도 증가시킨 거죠 뭐보다 핸드 메소드에서 그 수작업보다 뭐뭐 보다 그 다음에 뭐를 이끈 거야 그쵸 컨센츄레이션에서 집중화를 그 다음에 이끈 거죠 그 신발 산업에 있어서 이 맷은 계속해서 작업을 한 거죠 워크온 하면 뭐 어디어디에 뭐 노력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 기계에 계속해서 노력을 했답니다 뭘 하기 위해서 그것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뭐 한 거야 그쵸 특허권을 받은 거죠 무엇에 대해서 어 썰드다 얘들아 세 번째에 향상된 그러한 모델에 대해서 그 3월 20일 1883년에 특허권을 받았답니다 지금 똑같은 날짜인 거 알죠 이 날이랑 똑같은 날짜다 되냐 어 썰드를 또 이거 3분의 1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는 그는 어 넘버로브 그쵸 많은 다른 장치들도 인벤티드 발명해 낸 거죠 못을 포함하여서 그쵸 텍스 앤 네일 하면은 텍스는 밑에 또 별표 단어로 압정과 못을 디스트리뷰트 하면은 분배 배치하다 분류 배치하다 그 압정과 못을 분류 배치하는 메커니즘은 지금 계속해서 기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기계 장치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 장치를 포함하여 다른 장치에 대해서 많은 다른 장치에 대해서도 장치도 발명을 했답니다